감사합니다. 마지막 곡은 뱃노래, 잦은 뱃노래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. 잦은 뱃노래라는 노래가 나올 때는 오늘 여기 인천국제공항에 오시는 분들이 같이 해주셔야 할 수 있는 곡이에요. 그래서 제가 리허설을 해보고 한번 공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어이 아니야! 하면 어이 아니야! 이렇게 받아주셔야 되는 곡이거든요. 사실 이런 기회가 흔치 않아요. 크게 소리를 질러볼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한번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할 때까지 할 거예요. 어이 아니야! 어이 아니야! 어이 아니야! 어이 아니야! 바로 해도 되겠어요. ... 우리 말장마! 어이 아니야! 어이 아니야! 우리 말장마! 부딪질 않다는 우리 저물게 눈물이 눌려오는 나라 우리 저량도 많구나 너희야 띠어차 너희야 너희야 띠어차 우리 당장 난 양창 파이해 불심리어 갈매기로 화술상 두자워만 가노나 한글자막 제공 및 영상편집 및 자막을 확인하였습니다. 세골 지수 세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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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뜨거우신데요?